배에 땅만 피고 지는 손마늘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초강선생님 19살 선생씨가 충전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초강선생님 서울에 남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박수 좀 쳐주세요 그로로 쫓겨가는 손말들이 무엇하러 왔느냐 초강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밟은 청강선생님 서울에 남 가지를 마오 떠나지마오 감사합니다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